오늘 최태원 회장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의 공인들이란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최상 이목을 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드리지만 저 역시도 이 방송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 비평을 하더라도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최상이란 것이 좀 두려워하는 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최태원 회장의 이름들 sk그룹의 회장의 이혼소송이라는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모든 국민들에게 관심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회통념에 미뤄볼 때 본처를 버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분들이 더 격노한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혼확정증명서를 2심 재판장이 발급해달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소송이 끝난 게 아니고 그 소송이 지금 대부분의 상고를 해가지고 소송이 현재 진행형인데 아무리 법을 여러분들 전공한 기술자가 법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이혼확정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이혼을 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빨리 정리하고 뭡니까 새로 시작하고 싶었으면 이혼확정증명서를 대부분의 최종심이 결정되기 전에 2심 고등법원의 김시철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인 겁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지탄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혼소송황소심재판부에 확정증명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발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태원 회장 주변에는 아주 건물급 이런 변호사들이 많을 건데 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도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볼 거 아닙니까 아니 재판이 여러분들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 이혼소송을 재판부가 한 시간 지나게 되면 당연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혼이 여러분들 인정이 되는 것이고 재판분할이 끝나게 되면 그렇게 조용히 해결하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 그냥 서울고법 가사 2부 재판장 김시철에게 이혼 확정 증명을 최장 측에 신청했고 최장 측은 지난달 20일 이혼소송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확정이라 함은 재판이 완전히 종도된 것을 뜻하며 이것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확정 증명서라고 부른다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됐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해달라는 것이다 얼마나 조급함을 드러낸 사건이고 얼마나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은 짓인 겁니까 사람들이 또 이걸 보고 혀를 안 끌끌 차지 않겠습니까 재판부는 최태훈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태훈 회장 측이 상고장 대법원의 상고장을 내면서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혼은 기정사실로 인정해 주시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김시철 재판장이 아 이혼 확정 증명서를 떼줄 리도 만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더위를 먹었는지 아무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당분간 조용히 그냥 지내시고 대법은 판결이 내리게 되면 두 분이 알쿵달쿵 잘 살 수가 있습니까 그때야 정식으로 이렇게 다시 결혼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분간은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니까 그냥 좀 안 보이도록 좀 안 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 상식이 없는 겁니까 보니까 최 회장 측이 대법원에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만 다투겠지만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일찍 확정 지어달라는 취지로 이런 확정 증명 신청을 2심 재판부에 요구한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빨리 여러분들 빨리 게 뭡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그렇게 될까 빨리 이혼 신고는 확정 받아서 이혼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없게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참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밑에 뭡니까 욕을 바가지로 해놓은 겁니다 너무 심한 것을 빼고 보시면 돈은 주기 싫고 이혼은 확정하고 싶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아님 동거인이 그렇게 계속 덜 벗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동거인이 계속 덜 벗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판결이 확정이 안 났는데 무슨 확정 증명 신청서를 재판부에 요구하냐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참 아니 수능 1등을 하더라도 원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마쳐야 서울대 학경증을 주는 건데 이 양반은 언제 정도 철이 들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참 너무나 가십거리지만 그래도 참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퍼플렉스한테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최태원 회장 측의 이혼 확정 증명 신청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와는 다수의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평범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혼 확정 증명서는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최종 판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확정 증명서는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AI가 여러분들 답을 다 주지 않습니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상고심과 별개로 노소용 관장과 이혼만을 먼저 확정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법적 절차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 여부와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는 통상 하나의 판결로 다루지며 이것을 분리하여 일부만 확정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명쾌하게 이야기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최태원 회장 측의 이러한 행동은 법적 절차를 우회하는 시도로 보일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거부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혼 확정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은 법적 절차를 존중하자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AI 변호사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꾸짖지 않습니까 정신 좀 체리라고 지금 SK그룹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SK그룹이 그동안 굵직굵직한 기업 인수를 많이 했고 또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선행 투자를 많이 했고 그 다음 랜드 공장을 중국에서 여러분들 구입한 것만 하더라도 10조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바테리 사업은 좀 후발주자죠 LG에 비해 가지고 SK온을 여러분들 했는데 현재 전기차 시장에 대한 것이 예상보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SK온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LG 사람들 여러분들 데려와서 그것이 미국의 무역위원회 판결 받아서 2조 원 정도 배상금을 물려줬지 않습니까 SK온이 계속 지금 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며칠 전에 한국경제신문에 큼직하게 이렇게 나온 건데 사업재편을 통해서 앞으로 한 80조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돈을 투자하겠다 이미 부채 규모가 150조 정도를 넘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50조라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큰 규모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론을 조금 이렇게 되돌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저한테는 보이는 겁니다 제 눈에는 각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이런 SK그룹이 앞으로 대형 투자를 하겠다 SK하이닉스는 5년 동안 103조를 투자하겠다 103조 원이면 지금 여러분 150조 부채가 있는데 103조 원을 투자하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260조 정도 빚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다행히 AI 열풍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그동안 경영을 잘해 가지고 선전해서 돈을 버니까 크게 도움이 되겠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부채가 아주 많은 상태인 거죠 정권가에서 SK하이닉스가 올해 21조 6천억 3년 동안 한 82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구조를 근신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 경영을 어떻게 해왔는 것은 계열사가 219비까지 늘어난 겁니다 경영을 상당히 방만하게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을 한창 하는데 최태훈 회장이 SK그룹이 위기여서 사업을 재편하는 게 아니라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게 사업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업을 재편하는 것이 현재의 유동성 위기나 이런 부분을 극복하게 한 이란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대중들의 생각이나 이것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료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면서도 젊은 전공의하고 그다음에 의대생 입장에 생각해보게 되면 의외로 해법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최태훈 회장의 이혼 소송 건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중들의 입장에 생각해보게 되면 홍보전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현재 sk는 제가 볼 때는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는 빚이 많은 겁니다 부채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채를 질 수밖에 없죠 사업을 하는데 그러나 부채가 일정규모 이상 늘어나게 되면 항상 위험한 거죠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사람들이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태훈 회장이나 sk그룹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조신조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